지난달 30일 경남 거제 아파트 뒷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점검 결과 또 다른 균열이 발견되면서 대피했던 아파트 입주민들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큰 비가 온다는데 걱정입니다. 길재섭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물 화로역 산에서 비닐을 씌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베어진 나무들은 아래에 쌓입니다. 지난달 30일 산사태 발생 지점 옆에 아파트 두 동은 주민들의 입주가 계속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지점에서는 추가적인 산사태도 우려됩니다. 토사 사이로는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강풍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사태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전 진단 과정에서는 산의 다른 측면에서도 균열이 발견돼 추가 진단이 진행 중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과 함께 올해 입주를 시작했던 주민들은 이곳의 붕괴 사고 위험성을 이미 여러 차례 조합과 시공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에도 산사태 발생 지점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계속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이나 감독 과정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길저서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